알아야 되고 스코어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악보를 좀 빨리 주려고 할 테니까 악보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들 전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보다... 몇 인치 후에... 내가 성부를 보고 약간 목관이나 이런 것들이 멜로디고 드디어 연습 정말 좋습니다. 해야 될 곡 들으면서 지금 오늘 티셔츠들도 나눠줘야 되고 악보 나눠줘야 되고 반갑게 그리팅 하러 가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끝! 드디어 대표님의 일도 끝이나 보입니다. 그간의 세월을 알게끔 하는 그의 미소. 힘내서 시작해봅시다. 시작! 시작! 어이안요! 거의퍼스트 공방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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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첫 보듬에 올라온 성함 어떤가요? 고소공포찌 아 이거 움직이면 안 되지 하나 둘 셋 됐어요 한 번 자랑 미식 옵니다 미식 Pierre 미식 Pierre 미식 Pierre 미식 Pierre 미식 Pierre 미식 Pierre 뭐야? 고호나 뭐 발트나 아무거나 뭐 할까요? 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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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지? 또? 봉탕 봉탕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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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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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이 보내요 아 유턴해서 다시 찍어. 그러면 그 애기서. 아 한 장씩? 응. 아 진짜 왜? 뭐가 없어. 아니 뭐 여기 칭찬이 너무 난무하는. 난무했어. 제 아냐. 이 아이앙이 인생. 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으아아아아아. 야. 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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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두 번 보내줘 아니요 하지마 진짜 웃겨요 우리 두 번 보내줘 근데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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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해 규명같다 아무도 슬프를 나 덜라보 덜라보 안녕 들어가시고 계세요 안녕 안녕 들어오자 들어오자 여기 악보개 우리의 악보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다 모셨어 어머 어머 잠깐만 잠깐만 오 대박 한글자막 by 박진희